들리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 사는 최윤미라고 합니다. 제 신청곡은 송윤아씨의 분홍 립스틱입니다. 때는 2002년도 대한민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거울 때 저는 한 남자에게 뜨거운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. 그런 어느 날 그 남자와 우연치 않게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송윤아씨의 분홍 립스틱이었습니다. 최대한 전 깜찍 발랄하게 불러댔고 하늘이 도왔는지 그분이 제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저희는 그 노래로